중간에 파이핑 처리만 이렇게 돼 있어서 허벅지가 아주 아주 탄탄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그리고 그리고 아주 그 이제 바람이 투과되지 않게끔 그 안에다 본딩 처리한 안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겁니다. 약간 스키복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애들 스키 탈 때 이거 이렇게 입고 이제 거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따뜻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따뜻합니다. 아니 정말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체험학습 같은 거 애들 방학해서 가면 엄마들은 밖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정말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냥 일상생활의 겨울바지를 보여드리는데 안쪽은 고객님 다 기모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따뜻한 걸 또 챙겨주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안쪽에 일단 기모를 넣었는데 이런 기모까지는 어디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잖아요. 본딩 처리를 한 거거든요. 지금 본딩 처리를 했는데. 기모로 본딩한 거죠. 네. 이 팬츠와 본딩이 이렇게 붙여지기 전에. 네. 여기 사이에. 네.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바람이 막 숭숭 통하는 거 그런 거를 막아주는 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투과가 되지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골프 팬츠 같은 느낌으로 살짝 나고요. 그렇죠. 저 이거 입고 골프 쳤어요. 지난 주말에. 정말로요. 골프 치러 가면 되게 좋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가 그냥 바람이 이렇게 오면 얼마나 추워요. 네. 근데 일단은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선생님 지금 주문이 너무 빠른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 옆에는 또 시보리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그 시보리는 이거는 바람 처리는 안 돼있지만. 네. 밴드. 이게 스트레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편한 거예요. 움직임이. 움직임이요. 만약에 그게 없이 이 옆에가 없이 그냥 통으로 이런 소재로 돼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 근데 옆에 처리를 해줘서 굉장히 편하고 완전히 스트레치볼 그런 팬츠예요. 근데 이거는 저지 종류의 팬츠가 아니기 때문에 정장처럼 이렇게 구두에다 신으면 정장이고 또 캐주얼하게 부츠에다가 신으면 부츠에다 신으면 아주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허리 부분은 이렇게 너무 높지 않고 보통 매직 팬츠가 여기가 10cm였잖아요. 그 이상 된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낮게 여기가 한 8cm 정도 돼요. 그래서 V 카스로 돼있어서 딱 우리가 말하는 일명 왜 똥배? 똥배? 물로 이렇게 다 다려주는 그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도 고무줄 부분이 기모로 돼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옆쪽에 라인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예 지금 기모로 안쪽에는 되게 포근하게 들어가 있고 허리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것도 시간은 너무 죄송한데 12분밖에 공개를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타임 찬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4만원대 매직 팬츠 가져가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기적이고요. 이 팬츠 입으면 뭔가 진짜 되게 보정에 도움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의 그 노래처럼 허리가 쫙 펴지는 느낌? 그리고 앞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벳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골반 있는데도 여기가 별거 아닌데 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